제짱형님이 너무 과찬하지. 앞에서 펌핑 한번 해보셨어요, 요 앞에서. 테일을 좀 보고. 잘 잡네. 아주 칼꼬리는 아닌데. 작은 기차에서. 바운승은 없거든요? 응. 아, 이전 기차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. 얘가 무거워요, 형님. 그리고 배터리도 그렇고. 그러니까. 근데 얘가 형님. 움직이는 게 아크로랑 비슷해요. 지금 제 느낌이. 아, 그래요? 난 아크로랑 안 해봤으니까. 그러면. 기행성은? 움직이는 거 말고 기행성은? 어떤 비행성을 얘기하시는지. 가속. 쭉 밀었을 때 쭉 나가는 그런. 무거운 거 있어져요, 형님? 이런. 뭐, 스톨턴이라는 거는. 되게. 뭐라 그래. 괜찮은데요. 무거운 게 있어요, 지금. 무거운 감. 그런. 작은 기체보다. 작은 기체에 비해서 엄청 무거워가지고, 형님. 그런 면에서는 비행성은 참 괜찮아요. 무게 때문에 좀 밀리는 감은 있어요. 이게 되게 지금 무겁거든요. 근데. 펌핑에서 좀 지금 이렇게 많이 밀리거든요. 지금 밀리잖아요. 지금 풀피치 준 건데 밀리잖아요. 피치가 얼마 전인가요? 13도. 13도. 많이 졌네요. 지금 배터리 조금 투모가 됐고, 지금 펌핑이 잘 안 돼요. 그래요? 네. 지금 안 되잖아요, 펌핑이. 지금 제가 3분 30초 지금 세팅하도록 날리는 건데. 좀 많이 무거워요. 네. 그래서 지금 승재형님께 배터리 밀렸으니까, 그걸로 바로 세팅해서 날려보려고. 네. 네. 네.